오늘은 단맛이 있는 자색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완전히 황토밭의 토질이 좋습니다. 황토밭에 마사가 섞여가지고 굉장히 흙이 부드럽습니다. 고구마의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. 이쁜 고구마가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. 선 이뻐야 맛있다고 이 고구마도 모양이 이쁘게 나오면 좋은 맛을 냅니다. 토질이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모세흙입니다. 황토의 모세흙이죠.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가 굉장히 이쁜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색 고구마 이 정도의 모양이면 1등급입니다. 오늘 캐고 내일 모레 캐야지 한 1300평 밭 다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. 반 모양 보이죠? 굉장히 빨간 황토 흙. 정말 폭이 좋습니다.